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즐겁고 의미있는 추석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로 안동대엘리가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뉴스와 알기 쉽게 분석한 뉴스 보도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는 불순 세력에 의해 부정선거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안동대엘리는 보다 치밀한 취재와 팩트체크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추석을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자유대한민국 화이팅!